한국국토정보공사 닭껌 타먹으려고 어? 닭껌 타먹으러 간다고? 그래 닭껌 타먹으러 간다고 같은 회사인데 그렇게 진리한거에요? 뭘? 뭘 왜? 네? 사장님 물을 두통이나 하는거에요? 두통이 아니라 내가 찍어줄게 내가 찍어줄게 네? 그냥 이렇게 찍힌거지? 네 오케이 어디로 가는데? 어디갔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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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그 paper 귀엽게 스타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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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아 뭘 또 먹겠다고 참 빨리 올라갈 것이지 그러니까 애들하고 오면 안된다니까 맨날 먹는거만 찾고 오늘도 산에 가야되는데 산에는 안가고 남산가자고 해놓고선 남산가자고 해놓고선 남산가자고 해놓고선 남산가자고 해놓고선 남산가자고 해놓고선 남산가자고 해놓고선 남산가자고 남산가자고班 남산가자고 남산 Nova 지금은 edia 여기여기여기 이거 갈치조름집이네 네? 아 여기 약간 쌍? 네 누가 여기 오라뇨 들어가시죠 들어가세요 제가 여기 기다릴게요 몇분? 오늘 몇량이시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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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오 알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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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시장님 오셨나 카메라를 가지고 왔어 어디 갔어 미국에서 왔어요 올라가세요 저 닭곰창이 너무 유명하다 그래갖고 아 뭘 또 이렇게 먹겠다고 이러니 배가 안나 배가 아니 이게 물이 한 것도 없는데 정대로 먹어 아 이거 치기형이 현대칵쿡스 아 누가 여기 오자고 그랬어 지금 24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남산라계를 아 여기 원래 왔던데요 어 맛있어요 여기다 아 고등학교때부터 그 양아치였구만 여기 아침에 대단한 역적은 새벽에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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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보통만 보통은 다 드실거죠? 그럼 보통 이렇게 바로 드세요 메뉴가 딱 닭곰창 하나에요 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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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한 이유는 아직 산이 안 올라가서 그렇다 기록하는거에요 그 그